아, 네, 대표님. 아, 저 혹시 전화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? 아, 그래요? 네, 이쪽으로. 아니, 저, 저... 아니, 아니, 이쪽으로. 잠시만요, 대표님. 여기요, 여기요. 여기, 여기 들어오세요. 좋아. 여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아, 너무 귀엽다. 여기 제가 다 했어요. 매일매일 퇴근해서 하나씩 사서 모으고, 이렇게 꾸미고, 그렇게 만들었어요. 아,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. 너무 잘하셨네요. 작가님, 저 이혼했습니다. 근데 이혼은 아기를 위한 결정이에요. 아기를 위해서 최고의 환경 만들게요. 양치 모두 있는 가정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만들겠습니다. 네. 저도 노력할게요. 여기, 이거. 아, 귀여워. 아기야. 아기야. 이렇게. 이러고. 나, 다. ... 어, 오빠. 어, 우리야. 통화 괜찮니? 어. 어, 뭐하고 있었어? 나? 나, 나 그냥 밖에 취재하러. 아, 그랬구나. 예.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아? 만나서 얘기 좀 하자. 어? 어, 그래. 어, 퇴근하고 전화할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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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